안녕하십니까 늑이백키로 입니다 오늘은 느타리 산행 한번 와 봤고요 늑이버섯 산행 할 때 능선 쪽에서 참나무가 정말 많이 죽은 데가 있길래 야산으로 해서 한번 나와 왔습니다 오늘 이제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한번 산행 열심히 해서 땀 한번 흘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만난 느타리 입니다 여기 이렇게 느타리 하나 있고요 고목이 크게 쓰러졌길래 느타리 가 몇 개 더 있을지 하고 봤는데 다른 부분들은 잡균이 먹어 가지고 이거 하나만 난 것 같습니다 정말 큰 층넝쿨에 느타리 붙었었는데요 지금은 녹유나 됐습니다 이 일대 한번 보면은 여기도 능선이긴 하지만 능선 내에 골짜기거든요 이런 쪽에 아무래도 느타리 는 많이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팽나무버섯도 보여주는데요 팽나무버섯이라고도 하고 팽이버섯이라고도 하거든요 찌개나 볶음료에 넣으면 맛있는데 벌써 팽나무버섯도 녹유나 됐습니다 지금 날라가고 있는 느타리 하나 더 발견했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나무 껍질이 벗겨지고 있습니다 나무 같은 경우에는 심재부, 변재부, 표피 이렇게 남을 수 있는데 심재부 같은 경우에는 나무를 지탱하는 단단한 육질이고 변재부가 실질적으로는 나무에 양분을 공급하고 버섯 같은 경우에 그 변재부에 붙어서 나무에 양분을 빨아 먹는 거거든요 그리고 표피는 그걸 덮고 있는 건데 표피가 이렇게 벗겨지기 시작하면은 변재부의 양분이 거의 끝나고 버섯은 거의 발생 마지막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전하게 한안 했고요 아무래도 지금 낙엽이 다치고 조금 해발 있는 곳들은 땅이 얼어서 좀 위험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행 하실 때는 꼭 안전에 유지하시기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